그래서 지완이 A의 10일입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죠 네 전문보단 잘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레인 그럼 얘가 왜 레인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R A 에 이 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레인 레인 A는 에 아 어 중에서 에 I는 E 그래서 이렇게는 레인 레인 뜻은 비 비 비 내리다 레인 쓰기 소리 레인 헬 뭐 됐어? 소리 시드 하나씩 E T 합쳐서 S는 C 쪼 쪼 쪼 양치할 때처럼 이으 아니 혀를 물면 안 돼 쪼 이으 하라고 이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오케이 중에서 잠깐만 중에서 쪼 쪼 쪼 쪼 이, 어, 중에서 이 이 T는 T 다 합쳐서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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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앉아 앉다 청룡이 왜? 아이디어가 생각이네 어? 오케이, 앉다 Sit SIT 쓰기? S-I-T S-I-T 소리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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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에서 Red Red 하나씩 R R E E E D D 합쳐서 Red Red E는 E, E, O 중에서 E E 소리가 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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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간 빨간 Red Red 쓰기 S-I-T E T 소리 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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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Red 아, 빨간 P 하나씩 Q Q E E Z 합쳐서 Q Q Q에 대한 얘기하세요 Q Q Q는 U를 계속 듣고 다녀요 Q는 항상 뒤에 U를 데리고 다니고 둘이 합쳐서 소리가 Q Q다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E E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Q 퀴즈 Q Z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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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계속해서 소리, sun, 하나씩, s, o, n, 합쳐서, s는, s 중에서, s, u는, u, u, o 중에서, o, n은, n, 합쳐서, sun, sun. sun. 뜻은, 태양, 태양, sun, sun. 쓰기, s, u, n, 소리, sun, sun. 이렇게 해서 소리, queen. 그래서 소리, q, e, n, n, 합쳐서, queen. q는 항상, u를 데리고 다니고, 소리가, q. e, e는 항상, e, e. 이건, e, a가, e나, e 되는 거고요. e, e는 항상, e, e, e는, n, n, 그래서 합쳐서, queen. queen. 뜻은? 여왕. 오케이, 여왕, queen. 순마야? 어디서 내 잘못, 잘못 불렀구나. 잠깐만요. 오케이, 그래서 여왕, queen. queen. 쓰기, q, u, u, e, e, n. 오케이, 소리. queen. queen. 그래서, 소리. quilt. 오케이, 그래서 q, e, e, o, t, 합쳐서, quil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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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i는? i, e, o. i, e, o. i, e, o. 중에서? e. e, 됐죠. 여기 e 있네요. quil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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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. quilt. 쓰기. q, u, u, or, ㄹ, 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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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은 어디 갔지? 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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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똑바라네. ㄹ. 저기에서. 틀리면 혼난다. 저기에서, 가라 했어요. 네.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소리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S가 C 소릴래요? S E E 합쳐서 S는 S E는 E E E C C 바다 C C E C 소리 R R R R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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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오케이 수고했고요 승희씨 한번 잘 쳐주세요 네